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터치센서로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LME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센서블록의 활용입니다. 원래 LME에서 사용했었던 센서블록 같은 경우에는 센서의 현재 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값과 사용자가 원하는 그 값에 비교하는 형식으로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LME 스크래치에서는 센서 팔레트에서 보시면 대기블록 형태가 있고, 논리형, 그리고 숫자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할 것은 대기블록형으로 되어져 있는 블록입니다. 대기블록으로 되어져 있는 블록 같은 경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블록이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대기블록형 블록입니다. 이 대기블록형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의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터치가 눌릴 때까지 대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LME에서 해석하는 것과 똑같이 1번 터치가 눌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일단은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그램을 키신 상태에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위쪽에 로봇을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센서가 몇 번에 있는지랑 모터가 몇 번에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터치 센서가 1번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센서에서 터치 센서 대기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터치가 눌리면은 모터를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A모터가 75의 속도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서 시계방향으로 1회전 그 다음에 돌고 나서 자동으로 작동하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멈추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뒤쪽에다가 멈추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로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LME에서 터치 센서를 활용한 것과 똑같이 터치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터치를 누르는 순간에 1회전을 돌고 멈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터치가 누르고 있을 때는 회전을 하고 터치를 떼는 순간 정지를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쪽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멈추기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정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블록에 보시면 켜기가 있습니다. 이 켜기를 여기 터치 센서 대기 블록 바로 아래에다가 먼저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센서 블록에서 하나 더 대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름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누르지 않음으로 바꾸고 이 아래에다가 멈추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LME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대기 블록 동작, 대기 블록 동작 이 형태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로봇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모터가 터치를 누르는 순간에 회전을 하고 터치를 떼는 순간에 바로 모터가 정지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LME 프로그램과 LME 스크래치의 큰 차이점은 여기에 멈춤을 넣냐 넣지 않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멈춤이 넣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터가 동작을 하면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멈추기를 없앤 상태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멈추기가 없다 보니까 터치를 떼도 모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스크래치 기반의 프로그램의 특성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개발 환경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원래는 무한루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동작 이 프로그램 블록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시작 블록이나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해도 모터가 정지하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계속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기 블록형이 아니라 논리형으로 되어져 있는 터치 센서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형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는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논리형 블록입니다. 이 논리형 블록은 대기 블록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상태는 앞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대기 블록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나 똑같이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형 같은 경우에는 대기 블록뿐만 아니라 조건블록, 반복 블록, 이벤트 블록, 연산 블록 이런 다른 블록들에다 사용을 하실 때는 이 논리형 블록이나 숫자형 블록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블록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논리형이나 숫자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눈으로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논리형이나 숫자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실 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로그램에서 대기 블록형이 아니라 논리형 블록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예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논리형을 하나 불러오시고요. 여기서 제어 블록에 들어가셔서 뭐까지 기다리기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게 됐을 땐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대기 블록형과 똑같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앞에 붙여주신 상태에서 75 켜기라고 해놓고 이거를 누르지 않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멈추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 기다리는 것과 대기 블록 이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상태에서 로봇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대기 블록형으로 사용을 하나 논리형으로 해서 대기 블록에 넣어서 사용을 하나 똑같이 작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